공모주로 인기몰이를 한 종목의 매물주의보가 켜졌습니다. 하이브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잇따라 해제되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에 미칠 영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구 빅히트, 하이브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급등 상황입니다. 성종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말씀하셨듯이 빅히트는 하이브로 사명을 바꿔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공모 당시에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종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공모주를 한 주라도 많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앞다퉈서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바로 오늘이 상장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요. 최대 주주와 기존 주주 지분도 역시 6개월간의 보호 예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지분도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하이브의 상장 주식 수는 총 한 3,500만여 주입니다. 6개월간 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여있던 부분이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BTS 멤버 7명이 보유한 1,200여만 주, 그리고 넷마블 등 기존 주주 750만여 주,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06만여 주가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 것이죠. 당연히 방시혁 의장이나 BTS 멤버는 이 물량을 팔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결국 오늘 시장에 물량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는 메인은 역시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기관의 몫인 106만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이 하이브가 지금 100만 주를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전일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평소 때는 하루에 한 30, 40만 주 거래가 됐던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 시작하자마자 하이브가 3%대 약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분 만에, 1분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그만큼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물량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뛰어든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미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 28만 5천 원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4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다가 물량이 더 풀려버리니까 하이브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포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5%대였는데, 6%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다음 주 월요일 의무보호 확약 물량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은 기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앞서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종료가 되면서 6개월 묶여있던 물량이 풀린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한 달이 딱 돼가거든요. 그래서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해제가 바로 임박한 것입니다. 18일에 1개월이 딱 지나게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는 1개월짜리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기관이 보유한 1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311만 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311만 주가 모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라는 것이고, 그중에 기관이 이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중에 일부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모가가 6만 9천 원 이었으니까 거의 수익률이 여전히 1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3일에 장 초반에 급등 출발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조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보호 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일부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을 나선 그런 투자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8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해서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좀 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비교되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카카오가 오늘장에서 또 특징지로 7%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액면 분할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밖에도 또 물량 부담되는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5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의 단가는 5분의 1로 낮아지고 대신 주식 숫자가 5배로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액면 분할을 했던 주식이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가져가면서도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카카오가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그동안의 예상을 좀 뒤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금 카카오의 하루 거래량이 1,500만 주를 돌파했어요. 5백만 주만 넘으면 보통 카카오가 그동안은 거래량이 많았다고 평가가 됐는데, 물론 그들은 워낙 한 주당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5백만 주라고 해도 거래 규모는 상당했죠. 5분의 1로 액수가 낮아지면서 거래량은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물량 부담이 조금 우려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HMM입니다. 지난달에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현대상선 시절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엄청나게 전환사체를 발행한 그런 기업입니다. 전환사체라는 것은 일단 돈을 빌리는데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거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HMM의 발행 주식수가 3억 주 정도거든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런데 주식 전환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전환사체 중에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 7억 주가 됩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크다, 이런 우려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환사체를 대부분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주식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해석들이 뒤따라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 기자님이 와! 할 정도로 카카오는 어쨌든 지금 액면 분할 덕분에 지금 8%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단순 수급으로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 과연 주가에 영향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조언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많이 저희가 중심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수급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참고 자료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매물 부담이 나타나서 뭔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의 수 물량이 풀렸던 날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의 움직임 그리고 다음 주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존 종목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역시 기존보다 물량이 추가되면서 지분가치가 해석되면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비슷한 예로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하이브와 카카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또 향후에 성장 기대감이 크다면 웬만한 물량 부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오히려 일부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타로 모든 걸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관련 산업의 향후 전망 등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들이 나왔습니다.